엔딩 투 스타벤고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고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시작을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어떻게 남성분이 리드를 해주고 나가게 되고 여성분은 어떻게 톤을 두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준비 일단 엔딩 투 스타벤고를 들었는데 스타벤고로 한번 해주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 1, 2, 한번 스타벤고를 해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.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1, 2 했죠? 그 다음 남성분이 오른손에 여성분을 밀어주면서 스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면서 1, 2, 퀵, 악퀵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때 잘 보시면 여성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. 그 발모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1, 2 하면서 내가 발이 하나씩 하나씩 뜨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알겠죠? 박자를 다시 잘 세시면서 한번 보세요. 네 두 번째 건가요? 두 번째 것만 하고 있습니다. 준비 시작! 1, 2, 퀵, 악퀵 1, 2 1, 2, 퀵, 악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요. 남성분은 여성분을 턴을 돌려줄 때 이쪽, 내 머리 위쪽에서 이렇게 그냥 돌려주시면 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돌려주시면 되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만 올려주시면 여성분이 알아서 돕니다. 그래서 굳이 이렇게 돌리실 필요 없고요. 그냥 드리뿐만 있어도 여성분이 턴을 돌리게 될 겁니다. 한번 잘 보세요. 제가 왼손에 힘을 하나도 안 써 보겠습니다. 시작! 1, 2, 퀵, 악퀵 1, 2 1, 2, 퀵, 악퀵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여러 분하고 많이 파트너를 해봤을 때 느꼈을 때는 제가 돈 떼요.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. 이런 건 왜 그렇게 될까요? 잘 말씀하셨는데요. 저도 그렇게 돌리실 분들 많이 봤어요. 제 스텝을 잘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, 2, 퀵, 악퀵. 1, 2 하면서 이 오른발을 뒤로 가시면 안 돼요. 이렇게. 남성은 이렇게 이 오른발이 내가 돌려주면서 앞으로 나가시면 되는 미드가 계셔야 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1, 2 하면 저희가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. 1, 2 하면 거의 뒤로 가시게 되는데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 스텝만 잡으시면 1, 2, 퀵, 악퀵. 1, 2 하면서 내 머리가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다시 앞으로 리드를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이 리드를 당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. 자세한 거 봐주세요. 시작! 1, 2, 퀵, 악퀵. 1, 2 하면서 바로 오른발이 오른쪽 앞으로 가야 됩니다. 근데 이 상태에서 뒤로 가면서 여성분을 리드하면 이렇게 뒤로 되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겠죠. 굉장히 지금 당겨져서 갈 수가 없었어요. 잘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딩 투스하는 목요. 시작! 1, 2, 퀵, 악퀵. 1, 2. 1, 2, 퀵, 악퀵. 자 반대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우리 시작! 1, 2, 퀵, 악퀵. 1, 2, 1, 2, 퀵, 악퀵. 자 엔딩 투스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턴이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대로 박자를 세울 수 있으면 누구든 돌 수 있는 3스텝 턴. 3스텝 턴이 뭐예요? 내가 그냥 세 분의 스텝으로 턴을 놓는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왼발, 오른발, 왼발이든. 오른발, 왼발, 오른발이든. 이렇게 스텝으로 이루어진 게 3스텝 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잘 보시면 자유부에서 한번 볼게요. 여자 스텝으로 시작! 1, 2, 퀵, 악퀵. 1, 2. 저희가 1, 2로 더 씁니다. 1, 2, 1, 2, 3. 이렇게 스텝으로 이루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연속 동작을 잘 보시면 1, 2, 퀵, 악퀵. 1, 2. 1, 2. 1, 2. 1, 2, 3. 이렇게 스텝으로 이루어주면 딱 적당하게 떨어지게 되실 겁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1, 2, 3, 4.